유대인의 마음 유대인에 걸쳐 유대 민족을 지탱해온 그들의 생활규범이다. 탈무드의 문을 여는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다. 그리고 탈무드의 마음을 붙잡는 것도 당신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부단한 노력에 의할 뿐이다. 미리 알아보기 어떤 사람이 유대인을 연구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구약성서를 공부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책을 읽어 나갔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인간성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곧 유대인의 규범인 탈무드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유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라삐의 문을 두드렸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라삐는 유대교의 승려다. 아니 유대인에게 라삐는 단순히 승려라기보다는 때로는 교사이고 때로는 재판관이며 때로는 어버이이기도 한 존재이다. 그를 맞이한 라삐가 말했다.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탈무드를 펼칠 자격이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저는 탈무드 공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고 끈질기게 졸라대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해 봐야 알 게 아닙니까? 저를 한번 테스트해 주십시오. 라삐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간단한 시험 문제를 하나 내겠다고 하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놓았다. 두 명의 소년이 여름방학 때 집 굴뚝을 청소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 굴뚝에서 내려왔고 다른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 하나 묻히지 않고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 당신은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남자는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겠죠. 라고 대답했다. 라삐는 차갑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 탈무드를 펼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했다. 남자는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라삐는 당신이 만약 탈무드를 공부할 마음에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두 명의 소년이 굴뚝을 청소하고서 한 명은 깨끗한 얼굴로 한 명은 더러운 얼굴로 내려왔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서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상대방 아이의 얼굴이 더러운 것을 보고서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아 그렇군요. 하고 외치면서 한 번만 더 시험 문제를 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라삐는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다. 두 명의 소년이 굴뚝을 청소하고서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또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로 내려왔다.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남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므로 물론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겠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라삐는 다시 차갑게. 당신은 아직 달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했다. 남자는 크게 낙담하여. 그러면 달무드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 명의 소년이 똑같은 굴뚝을 청소한 것이므로 한 아이의 얼굴은 깨끗하고 또 한 아이의 얼굴은 더럽게 되어 내려올 수는 없는 일이요.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유명한 대학교수 한 분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탈무드를 연구하고 싶으니까 하룻밤만이라도 시간을 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좋다고 했다. 그리고 정중히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었다. 탈무드는 모두 20권, 12,000페이지에 달하며 단어수 250만개 이상, 중량 75kg이나 되는 방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탈무드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어떠한 책인가 등을 설명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너무 단순화시켜 설명하다 보면 탈무드가 무엇인가를 왜곡하게 되고 또한 너무 상세히 설명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책이 아니다. 이것은 문학이다. 1만 2천페이지는 BC 500년부터 AD 500년까지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10년 동안 2천 명의 학자들이 편찬한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현대의 우리들까지 지배하고 있으므로 말하자면 유대인 5천년의 지혜이며 온갖 정보의 저수지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가, 사업가, 과학자, 철학자, 부호, 저명인 등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학자에 의해 문화, 도덕, 종교, 전통이 전달된 것이다. 이것은 법전은 아니지만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서가 아니지만 역사를 이야기하고, 인명사전은 아니지만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백과사전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위험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5천년에 걸친 유대인의 지적 재산, 정신적 자양이 여기에 들어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탁월한 문헌이며 장려한 문학의 모자이크다. 서양 문명의 근본적인 문화의 앙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무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책의 원류는 구약성서이며 고대 유대인의 사상이라기보다는 구약성서를 보충하고, 더 나아가 구약성서를 확장한 것이라고 하는 편이 옳다. 그리스도 교도들은 그리스도 출연 이후에 유대 문화는 모두 무시하고자 했고, 탈무드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완강히 거부해왔다. 탈무드는 글로 쓰이기 전에는 구전으로 교사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내용의 범위는 대단히 넓고 온갖 테마가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 쓸 때에는 구두점 같은 것은 일체 없었으며, 서문도 후기도 없이 오로지 내용만 있는 것이었다. 탈무드는 대단히 방대한 분량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여러 가지 귀중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승자들을 한 곳으로 모았다. 이때 전승자 가운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일부러 제외시켰다고 한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전승을 왜곡시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수백 년 동안 구전되어온 탈무드의 편찬이 여러 도시에서 추진되었다. 오늘날에는 바빌로니아 탈무드, 팔레스타인 탈무드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더 중요시되고 가장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탈무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가리킨다. 탈무드 속에 있는 말들은 이스라엘어를 비롯하여 바빌로니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북아프리카어, 터키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모든 위대한 나라에서 이 탈무드가 연구되었고 사람들은 읽은 후에 새로운 말을 덧붙였다. 탈무드의 새로운 판은 마지막 페이지가 반드시 백지로 남겨져 있는데 이것은 탈무드는 언제나 덧붙였을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탈무드는 읽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배우는 것이다. 나의 어린 딸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탈무드를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본 후 3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와 방 안을 들여다보아도 내가 아직 15개 정도의 단어밖에 읽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이 15개의 단어를 자신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매우 풍부하게 해주고 사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고 방식을 확립케 하며 아주 좋은 기분으로 자신을 만족하게 해준다. 사고 능력 혹은 정신을 단련시키는 데 있어 이것만큼 좋은 책은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탈무드는 유대인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랜 이산의 역사를 걸어온 유대 민족에게 자신들을 결속시켜주는 것은 탈무드뿐이었다. 오늘날 모든 유대인을 탈무드의 연구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정신적 자양분을 탈무드에서 취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생활의 규범을 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유대인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유대인이 탈무드를 지켜왔다고 하기보다도 탈무드가 유대인을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다. 본래의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영구, 위대한 학문, 위대한 고전 영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느 권을 펼쳐보아도 반드시 두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탈무드를 읽지 않았어도 당신은 이미 탈무드의 연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페이지에는 당신의 경험이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일컬어 바다라고도 부른다. 바다에는 거대한 온갖 것들이 있으며 물 밑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무드가 그렇게 방대하다고 해서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두 남자가 긴 여행으로 인해 몹시 허기져 있었다. 어떤 집에 들어가자 맛있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한 남자는 과일을 먹고 싶기는 한데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서 꺼내 먹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정말 먹음직스럽구나 내가 꼭 저걸 먹고야 말겠다 확실히 높은 곳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전에 누군가가 거기에 매달아 놓았다는 얘기다. 우리라고 해서 저기에 손이 닿지 말란 법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사다리를 찾아내 걸어놓고 한 발 한 발 밟고 올라가 과일을 꺼내왔다. 탈무드가 탈무드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해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같은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한 발 한 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일 뿐이다.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의 위인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어딘가에 설치해둔 녹음기로 이 위대한 인물들이 수백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자. 그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다. 탈무드는 그것에 필적할 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다. 한 페이지를 펼쳐둔 것만으로도 위대한 인물들이 천년 동안 이야기해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그 안내 역할을 맡으려 한다. 새 라삐의 이야기, 내가 탈무드에 신학교에 갔을 때, 면접시험에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이 학교가 좋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험가는 만약 당신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면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반대로 시험관에게, 그렇다면 왜 나는 학교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가 말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의 앞에 마주 앉는 것이다. 그들의 살아있는 본보기에서 배운다. 학생은 위대한 라삐와 교사를 지켜봄으로써 배워가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탈무드에 나오는 위대한 세 명의 라삐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붕 위에서 잠든 힐레 지붕 위에서 잠든 힐레 힐레은 2000여 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20세가 되었을 무렵, 그는 이스라엘로 와서 두 명의 위대한 라삐 밑에서 공부했다. 당신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생활은 지극히 어려웠다. 그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벌려 나갔으나 하루에 동전 한 입밖에 벌 수가 없었다. 그 동전의 반은 자신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고, 나머지 반은 수업료로 쓰였다. 그는 일거리를 못 구해서 돈을 벌지 못했으나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의 강의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학교의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에 귀를 대고 한밤중에 교실에서 행해지는 강의를 들었다. 그는 어느새 지붕 위에서 잠들어버렸다. 한겨울에 추운 밤이었으며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이 그의 몸을 덮었다. 아침이 되어 또다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교실이 다른 때보다 어두워서 모두 천장을 쳐다보니 천장에 붙어있는 채광용 유리창이 어떤 사람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곧 힐레른 끌어내려졌다. 그의 몸은 따뜻히 녹여지고 간호를 받아 회복되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그 후로 유대학교의 수업료는 무료가 되었던 것이다. 힐레르의 말은 가장 많이 이야기로 전해내려왔으며 그리스도의 말도 실은 힐레르의 말을 단순히 인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는 천재이며 매우 온순하고 예의바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라삐의 대승정이 되었다. 한 번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힐레르에게 내가 한쪽 다리로 서있을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유대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보시오. 라고 말했다. 그때 힐레른 당신이 부탁받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부탁하지 말라. 라고 대답했다. 또 한 번은 힐레를 화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 길을 걸었다.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 금요일 밤에 힐레르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문을 노크했다. 힐레른 젖은 몸을 대충 닦고 옷을 걸친 후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인간의 머리는 왜 둥글까요? 하는 따위의 무의미한 질문을 잇따라 퍼부었다. 힐레르가 대답해 주고 다시 목욕탕으로 되돌아오면 그 남자가 또 들어와서 문을 노크하고는 흑인은 왜 거물까요? 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왜 거문가를 애써 설명한 뒤 다시 목욕탕으로 돌아오면 곧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곤 했다. 이렇게 다섯 번이나 되풀이 되었다. 마지막에 그 남자는 힐레를 향하여 당신 같은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소. 나는 당신 때문에 내기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소. 라고 말했다. 그러자 힐레른 내가 인내력을 잃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는 쪽이 낫소. 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은 힐레르이 급히 길을 걷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를 발견하고 선생님 무슨 일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라고 묻자 힐레른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급히 가고 있는 중일세. 라고 답했다. 학생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더니 힐레른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놀라서 선생님 이것이 선행입니까? 라고 묻자 힐레른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거달한 선행이다. 로마인을 보라. 로마인은 많은 동상을 닦고 있는데 인간은 동상을 씻기는 것보다 자신을 씻는 편이 훨씬 좋은 것이다. 이 밖에도 힐레른 여러 가지 위대한 말을 남기고 있다.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우러나는 것뿐이다. 당신이 지식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지식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자신의 지위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인격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부끄러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다. 만약 당신 주위에 뛰어난 사람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위하여 노력해 주겠는가?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는 날이 있겠는가? 인생의 최대 목적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구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자기 일만을 생각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 일 자격조차 없다. 착한 마음의 요한나 벤 자카이 요한나는 유대 민족이 사상 최대의 정신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크게 활약한 라삐다. AD 70년 로마인이 유대인의 사원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절멸시키려 했을 때 그는 온건파였다. 그래서 강경파에서는 늘 이 라삐의 행동을 감시했다. 요한나는 유대 민족이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장군과 어떠한 일에 대하여 단판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유대인은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다. 요한나는 속임수를 써서 성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하고 우선 환자로 가장했다. 그는 대정승이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의 병상으로 위문을 왔다. 이윽고 그가 곧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뒤이어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제자들은 그를 관 속에 넣은 뒤 성 안에는 묘지가 없었으므로 그를 성 밖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경파 수비병들은 라삐가 정말 죽었는지 믿을 수 없다며 칼로 시체를 한번 찔러봐야겠다 라고 말했다. 유대인은 절대로 시체를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관습이므로 칼로 관을 찔러보자고 했던 것이다. 그것은 죽은 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보통 유대인의 장래 관습은 관을 밖에 방치해두는 것이었으나 제자들은 라삐는 대승정이므로 확실하게 매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우겨 결국은 로마군의 전선 쪽을 향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전선을 막 통과하려 했을 때 로마병도 역시 관을 칼로 찔러봐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르려고 했다. 제자들은 일제히 로마 황제가 죽었다 해도 당신들은 관을 칼로 찔러보도록 되어 있는가. 우리들은 전혀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데 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전선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라삐는 관을 열고 나와서 사령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로마 사령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에게 로마 황제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황제라고 불린 사령관은 황제를 모욕했다며 화를 벌컥 냈다. 그러자 라삐는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다음번에 로마 황제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다. 그러자 사령관은 당신의 말을 알아들었어. 그런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라삐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부탁했을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라삐의 부탁은 다음과 같았다. 집에서라도 좋습니다. 열 명 정도의 라삐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것만큼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삐는 조만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점령되고 파괴될 것을 알고 있었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만 있다면 유대인의 전통은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령관은 좋소. 그렇게 해드리겠소. 하고 말했다. 얼마 후에 로마의 황제가 죽고 이 사령관이 황제가 되었다. 황제는 로마병에게 작은 학교 하나만 남겨두라 라고 명령했다. 그때 그 작은 학교에 남았던 학자들이 유대의 지식 유대의 전통을 지켰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의 생활양식은 그 학교가 계속 지켜가게 되었다. 그는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최대의 재산이다. 라고 말했다. 유대교의 재단에는 돌 밖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금속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속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신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두는 것이며 동시에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이다. 즉 말을 하지 못하는 돌일지라도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라는 것은 요한나의 말이다. 유대 민족의 영웅 아키바 아키바는 탈무드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있는 라삐다. 그는 유대인의 민족적 영웅이기도 하다. 그는 큰 부잣집에서 양치기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주인집 딸과 사랑하게 되어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결혼했고 딸은 내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가 13년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당대 최고 학자로서 명성을 얻고 유명해져 있었다. 호일 탈무드의 최초의 편집자가 되었는데 그는 의학, 천문학을 공부하고 많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유대인의 사절로 발탁되어 로마에 다녀오기도 했다. AD 132년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이 반란이 진압되자 로마에 있는 학문을 하는 유대인은 누구든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들은 유대인이 전통적인 책을 공부함으로써 참다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라삐 아키바는 다음과 같은 여우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여우가 시내가를 걸어가다가 물고기들이 허둥지둥 헤엄쳐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우가 왜 그렇게 허둥지둥 급하게 헤엄쳐 다니고 있는 거야? 하고 묻자 물고기들은 우리를 잡으러 올 그물이 무섭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우는 그렇다면 이리로 나와 있겠니? 언덕으로 올라오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어 라고 말했다. 이 말에 물고기는 이렇게 대꾸했다. 여우님 당신은 아주 머리가 좋다고 다들 말하고 있지만 실은 아주 어리석군요. 우리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언덕에 올라가면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항문은 물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떠나 언덕으로 올라간다면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유대인은 어디까지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아키바는 말했다. 로마인에게 붙잡힌 아키바는 투옥되고 이윽고 로마에 끌려가서 처형될 것이 확정되었다. 그때 로마인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 편하게 죽이는 것 같다며 더욱 가혹하게 죽이기 위해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짖어 태워 죽이기로 했다. 처형이 집행되는 날 아키바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령관이 현장에 입회했다. 때마침 아침 해가 산 위로 떠오르고 아침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시간이었다. 라삐는 새빨갛게 달구어진 인두를 온몸에 받으면서 아침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본 로마의 사령관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너는 이렇게 혹독한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도를 올리느냐?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기도를 거르는 일이 없소. 이제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내 자신에게서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정말 기쁘오. 이렇게 조용히 대답하며 라삐는 생명의 등불을 끄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유대인의 눈 눈은 얼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면서도 입에 못지않게 말을 하며 실로 격언이나 속담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탈모드는 그 무한한 보고이기도 하다. 그것은 오래도록 계속 이야기 되어 온 유대인의 지혜가 응집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을 인용해 보았다. 당신의 사색보다 심원하고 보다 구매해지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인간 인간은 심장 가까운 곳에 유방이 있다. 동물은 심장에서 먼 곳에 유방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위대한 라삐가 서 있는 땅보다 종기하다. 세계는 진리, 법, 평화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 서 있다. 휴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휴일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백성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이다. 하느님이 말했다. 나에게는 네 명의 아이가 있다. 너희에게도 네 명의 아이가 있다. 너희의 내 아이는 아들, 딸, 남자종, 아내이고 나의 내 아이는 미망인 고아, 이방인 승녀이다. 나는 너희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겠다. 너희는 나의 아이들을 돌받아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내도 자신의 중병은 깨닫지 못한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20년이나 걸려 깨달은 것을 불과 2년 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사람은 세계의 이름을 갖는다. 태어날 때 부모가 붙여준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으로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날 때까지 얻는 명성이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환경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전 인류는 단 하나의 조상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의 인간을 죽였다면 그것은 전 인류를 죽인 것과 같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것은 전 인류의 운명을 구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세계는 한 사람의 인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최초의 인간이 죽었다면 인류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 영리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결코 빠지지 않을 곤란한 상황에서 유령있게 빠져나오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젊은데도 늙었고 또 어떤 사람은 늙었는데도 젊다. 자신의 결점만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남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자는 배부른 사람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사람의 수입에는 마음을 쓰나 자신이 낭비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불행하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 그것은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 그것은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진리는 무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만이 그것을 운반할 수 있다. 평가 유대인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지갑을 넣는 주머니 둘째, 술을 마시는 유리잔 셋째, 화를 내는 것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술을 마시는 방법은 깨끗한가 더러운가 또 인내심은 강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한다. 인간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라고 하는 인간 일반적인 인간형 내 것은 니 것이고 니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인간 색다른 인간형 내 것은 니 것이고 니 것도 니 것이라고 하는 인간 정의감이 강한 인간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인간 사악한 인간형 현지 앞에 앉은 인간은 세수로 분류된다. 스펀지형 무엇이나 흡수한다. 터널형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린다. 체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한다. 현자가 되는 일곱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을 때는 침묵한다. 둘째 남이 이야기할 때 가로막지 않는다. 셋째 대답할 때 서두르지 않는다. 넷째 언제나 핵심을 질문하고 간략하게 대답한다. 다섯째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돌려도 될 일은 최후에 한다. 여섯째 자기가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을 인정한다. 일곱째 진실을 받아들인다. 인간은 새 친구를 가지고 있다. 자식과 재산 그리고 선행이다. 여자 어떤 남자든 여자의 요염한 아름다움에는 저항할 수 없다. 여자의 질투심은 한 가지 원인밖에 없다. 여자는 자신의 외모를 가장 중히 여긴다. 여자는 남자보다 욕감이 빠르다. 여자는 남자보다 정이 두텁다. 여자는 불합리한 신앙에 빠지기 쉽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겨난 애정은 그 동기가 소멸되면 사라지고 만다. 사랑에 빠진 자는 남의 충고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여자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두 잔 마시면 품위가 떨어지고 세 잔째는 부도덕해지며 네 잔째는 자멸하게 된다. 정렬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정렬은 결혼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하느님이 최초에 만든 남자는 양성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의 몸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자의 몸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이래 남자들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리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갈비뼈를 빌려 만든 것은 여자가 항상 남자의 곁에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친구 아내를 고를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내리고 친구를 고를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높여라. 친구가 화가 났을 때는 달래고 슬퍼하고 있을 때는 위로하라. 우정 만약 친구가 채소를 갖고 있거든 고기를 갖다 주어라.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꿀처럼 달콤하다 하더라도 전부 빨아먹어서는 안 된다. 술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밀려 나온다. 웨이터의 매너가 좋으면 어떤 술이라도 빛깔과 맛이 좋은 술이 된다. 악마는 인간을 방문하기에 너무 바쁘면 자기 대신 술을 보낸다. 포도주는 새것일 때도 포도주에 맛이 난다. 그러나 묵으면 묵을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혜는 그 내용이 좋아진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술을 마시고 저녁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는 사람은 일생을 간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술은 금이나 은 그릇에서는 잘 양조되지 않으나 지혜로 만든 그릇에서는 아주 잘 양조된다. 가정 부부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과 같이 좁은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10미터나 되는 넓은 침대도 좁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좋은 아내를 맞이한 남자다. 남자는 결혼하면 죄가 불어난다. 아내를 이유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느님이 그녀의 눈물방울을 헤아리고 있다.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마음의 병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모든 악 가운데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젊었을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다. 남자의 집은 아내다. 아내를 고를 때는 겁쟁이가 되어라. 여자를 만나보지 않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자식들을 기를 때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자식은 어릴 때는 엄하게 꾸짖고 자란 뒤에는 꾸짖지 말라. 어린아이는 엄하게 버릇을 가르쳐야 하나 아이를 기죽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꾸짖을 때는 엄하게 한 번만 야단쳐야지 언제까지나 계속 잔소리로 나무라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씨를 모방한다. 성격은 그 말씨로 알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것이 된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들어간 것과 같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나가게 마련이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해야 한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에게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먹을 것과 의복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이다. 돈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근심, 말다툼, 빈 지갑 그 중에서 빈 지갑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 신체의 모든 부위는 마음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은 지갑에 의지하고 있다. 돈은 상거래에 사용되어야지 술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나쁜 것도 아니며 저주받을 것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돈은 하느님한테서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참을성이 많아진다. 부위는 튼튼한 요새이며 빈곤은 황량한 폐허이다. 돈이나 물건은 주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것이 좋다. 그냥 주게 되면 받은 자는 주는 자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나 빌려주고 꾸어 쓰는 경우는 대등할 수 있다. 섹스 히브리어 야단은 섹스를 의미한다. 동시에 야단 상대방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성서에서 아담은 이불을 알고서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안다는 것은 성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도 겸하고 만다. 사랑하는 것은 안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자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야단은 창조의 행위다. 이것 없이는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없다. 섹스는 일생 동안 한 사람 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섹스는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성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래 부자연한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섹스는 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행해지고 아주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와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남편이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교육 향수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것도 사지 않았더라도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가죽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것도 사지 않았더라도 나쁜 냄새가 몸에 밴다. 칼을 가지고 선 사람은 책을 가지고 설 수 없다. 책을 가지고 선 사람은 칼을 가지고 설 수 없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의사의 충고를 따르면 의사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값비싼 진주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 아무 가치도 없는 양초를 사용한다 가난한 사람의 자식은 칭송받게 될 것이다 인류에게 뛰어난 지혜를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사람은 학교가 없는 마을에서는 살 수 없다 고양이에게는 겸허함을 배울 수 있고 개미에게는 정직함을 배울 수 있다 비둘기에게는 정절을 배울 수 있고 수탈객에게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 있다 이름이 팔리면 곧 잊힌다 지식이 얕으면 곧 잃게 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백지에 무엇을 쓰는 것과 같다 노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많은 것이 쓰여있는 종이의 여백에다 무엇을 써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악 악의 충동은 구리와 같은 것이어서 불 속에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다 만약 인간에게 악의 충동이 없다면 집도 짓지 않고 아내를 구하지도 않고 자식을 낳지도 않을 것이며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쫓기고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에도 그만큼 강하다 세상에는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나쁜 일도 하고 있다 악의 충동은 처음엔 몹시 달콤하다 그러나 끝났을 때는 매우 쓰다 13살부터 인간 속에 있는 악의 충동은 점점 선의 충동보다 강하게 된다 죄악은 태아 시절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서 싹 더 인간이 자람에 따라 강하게 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처음에는 여자처럼 약하나 내버려 두면 남자처럼 강하게 된다 죄는 처음엔 거미줄 만큼 가늘다 그러나 나중에는 배를 메어두는 밧줄 만큼 강하게 된다 죄는 처음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집에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는데 중상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즉, 남을 헐뜯는 바로 그 사람 자신, 그것을 막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중상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무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 무기는 거리가 가깝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으나 중상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부으면 속까지 차가워질 수 있지만 중상으로 화가 난 사람은 용서를 빌어도 마음속의 불을 끌 수 없다. 아무리 선하더라도 입이 험한 사람은 훌륭한 궁정 근처에 있는 악취나는 가죽가게와 같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 있다.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 손가락이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은 중상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중상이 들려오면 급히 귀를 막아야 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 때문에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판사 판사의 자격이란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을 중의여기고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만한 용기를 가져야 하며 지나온 과거의 경력이 깨끗해야 한다. 극형을 언도하려고 하는 판사는 누가 자기의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임해야만 한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 양쪽을 모두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진실을 추구하면 평화가 깨지게 된다. 그러므로 진실도 버리지 않으면서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타협이다. 동물 고양이와 쥐도 먹이를 함께 먹고 있을 때는 싸우지 않는다.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사자의 꼬리가 되라. 한 마리의 개가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의 개가 짖어댄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끼리만 함께 생활한다. 이리와 양, 혹은 하이에나와 개가 서로 어울리는 법이 없다.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다. 선행에 대해 문을 닫는 자는 그 다음에는 의사에 대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날 바로 사용하라. 내일이면 혹시 깨질지도 모른다.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으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욕망에 자신이 조절당한다. 남의 자선을 받고 살기보다는 가난하게 사는 편이 더 낫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세상에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행, 여자친구, 재산, 일, 술, 잠, 약, 향료이다.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은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의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다. 한 개의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나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전당포는 과부의 물건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여자와 아이들이 가진 물건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명성을 쫓아서 뛰는 자에게는 명성이 따라붙지 않는다.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도둑은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결혼의 목적은 즐거움, 장례식 참석자의 목적은 침묵, 강의의 목적은 듣는 것, 사람을 방문할 때의 목적은 일찍 도착하는 것, 교육의 목적은 집중, 금식의 목적은 여유 있는 돈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여섯 가지의 쓸모있는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 세 개는 자신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데 반해 나머지 세 개는 자신이 조절 가능한 부분이다. 눈, 귀, 코는 전자에 속하며 입, 손, 다리는 후자에 속한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진지하게 가르쳐라. 장미꽃은 가시 속에서 자란다. 무료로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말라.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아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 알려지고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의해 평가된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오이를 보고는 그 오이가 나중에 맛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 행동은 말보다 더 소리가 큰 법이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자신의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는 말라. 훌륭한 인물이 아래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노인이 젊은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사회는 축복받아 마땅하다. 노화를 재촉하는 네 가지 원인은 공포, 분노, 자식, 악처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세 가지는 명곡, 조용한 풍경, 좋은 향기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갖게 해주는 세 가지는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의복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선행을 하지 않은 인간은 맛있는 요리가 질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 자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과 똑같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보면 좋아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은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 세 번째, 자기도 기꺼이 자선을 베풀고 남도 또 자선을 베풀기를 바란다. 네 번째, 자기가 자선을 베푸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남이 자선을 베푸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유형은 질투심이 많고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을 비하시키고 있고 세 번째 유형은 선한 사람들이며 네 번째 유형은 완전히 악한 사람이다. 한 자루의 초로 여러 개의 초에 불을 붙이더라도 처음의 불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하느님이 상을 내리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주어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 둘째, 부자가 자기 수입의 10%를 은밀히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 셋째, 도시에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 세상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남자란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자기 집도 갖지 못하고 항상 아내에게 무시당하여 야단이 남았고 몸에 여기저기가 아파 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생에 단 한 번 염소고기와 닭고기를 배불리 먹고 나머지 날은 굶주리는 것보다도 일생 동안 양파만 먹는 편이 낫다. 자기 보조는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 첫째, 남을 죽일 때 둘째, 불륜한 성관계를 가질 때 셋째, 근친상관을 할 때 상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첫째, 과대선전 둘째, 값을 올리기 위하여 매점 매석하는 일 셋째, 저울 눈을 속이는 일 달콤한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도 많고 재산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여자가 많으면 잔소리도 많고 여종이 많으면 그만큼 풍기도 몰란하고 남종이 많으면 집안 물건들의 분실이 잦다. 스승에게 많이 배우면 인생은 보다 풍요러워지고 명상을 오래하면 지혜가 늘고 사람을 만나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자선을 많이 베풀면 그만큼 널리 평화가 깃들게 된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유대인 수업 중 첫 번째 이야기 유대인의 마음과 세 번째 이야기 유대인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